네 반갑습니다. 자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행자학을 전담하게 되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2024년 우리 경정시험에서 행작 때문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 행작을 완벽하게 커리를 짜왔습니다. 이제 2024년 여러분의 경정승진을 위한 행작에서 아주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지 OT 겸 해서 이 행작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행작을 익히 선후배 동료분들한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잡다하다 외워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외워도 끝도 없고 정말 희한한 거 나오고 정말 골 때린다라는 이야기들 다 잘못된 겁니다. 오류입니다. 그건 기존에 행작을 경정승진시험에 맞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만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 경정시험에 경찰행작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저와 함께 경정승진을 어떻게 해결해서 행작을 자각할지 그 전략적 커리를 경정행작에 특화된 행정, 경찰행작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024년을 겨냥한 바로 전체 경찰행작의 전략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리면 이 만행작은 만행작? 왜 만이냐?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만이가 많다란 말 아닙니다. 사실 행작을 런칭하면서 행작을 런칭해서 제일 여러 가지 의미를 뒀던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실에 결국 수험이란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현직에도 계시지만 수험으로 또 들어오면 괴롭죠. 노랑제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 신름동에 공부하고 계신 분 또 현직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 모두 모두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괴로운 현실에서 이게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어서 마치 진흙 속에서 있지만 피어나는 여꽃 종교적인 이야기는 없으면 종교적 섹세는 아닙니다만 제가 봤던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아주 좋은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진주, 여의주 같은 진주가 있는데 이걸 딱 가지면 세상을 아주 밝게 만들고 아주 좋은 뜻으로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 그게 이제 우리 산스크리트 고어로 만이라는 건데 그래서 마침 제 이름과도 비슷하고 해서 그래서 만입니다. 메리 머치 아니에요. 알겠죠? 어라도브 머우 메리 머치 아니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지금 현실에서의 수험생에서 이제 합격해서 승진에 도달해보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만행사입니다. 만타 아닙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만타하지 마십시오. 아주 줄여드리고 완벽하게 컴팩트하게 다듬어갈 게 만행사입니다. 그럼 행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잡고 있어야 되면 첫째 행사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사실 접목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크게 본다면 총론이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책론이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통제론, 지방정론 그래서 총 7개의 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저는 닉네임에 붙여서 무지개 과목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7개면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대학교 4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과목을 전공해야 되는 즉 인사행정 전공, 조직론 전공, 재무행정 전공 이러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학부 자격증 한 4개 정도가 결합돼야만 행작이 제대로 되는 건데 한국현실과 커리큘럼에서 그러한 곳은 어디에도 없죠. 특히 현재 계신 경쟁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그런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조화롭게 딱 줄여서 바로 쉽고 명쾌하게 누구나 아 그렇구나 쉽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갓 스무살 넘은 갓 공시에 진입하는 학생들도 강의를 듣고 아 그런 거 너무 쉬워서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의 주의를 가신 분들이 현재 계신 경찰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명쾌한 설명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속에서 이해와 체계의 이건 학문입니다. 어떤 과목보다 여러분 헌법이라든가 다른 건 행정법은 법이지만 이 녀석은 학입니다. 여러분이 접근하는 이 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은 이해와 그 베이스 속에 체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배들이 행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견해와 그 잘못된 것은 왜 비롯됐냐 체계와 이해가 붕괴된 상태에서 망구잡이로 풀어가지고 아 모르겠다. 외우자 외우자 외우자. 암기 과목의 행작은 아닙니다. 물론 암기는 해야죠. 암기를 하는데 비율을 저한테 만약에 비율이 얼마냐고 한다면 이해의 베이스가 한 70 암기가 30입니다. 이 비율을 역전시킨 것이 잘못된 행작이었고 그러한 행작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공부를 하시다가 다 행작을 욕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행작은 또 공무원 7급 공룡 행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 행작의 이해적 베이스와 체계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뭐냐 그런 이해 체계 속에서 그냥 난 알았다로 끝내시면 안되고 실전에 여러분의 승진시험에 점수로 연결할 수 있는 행작이아야만 진짜 수험 행작 경찰 행작의 자리매김입니다. 이게 바로 만회 행작이 경정 행작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 방향 속에서 쉽고 명확하게 여러분은 그냥 강의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계와 실전, 실전 속에서 문제훈련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실력을 올라가실 수 있도록 커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정 승진시험에 특화된 행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곳에나 있는 행작을 끌어다가 이것도 잠깐 듣고 저것도 잠깐 듣고 이것저것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가 비빔밥 만드는 건 아니죠. 하나의 진한 국물 속에서 육수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정 승진의 프라임과 함께 특화된 행작 속에서 행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체계 속에서 점수화되어서 합격의 가장 중요한 저의 소망은 여러분이 만행작 때문에 경정 승진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저의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승진, 경정 승진에 특화된 행작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작 체계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서 전체적 커리가 구성될지 또 현직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 행작이 왜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원래 23년 이제 곧 23년 시험을 준비하실 텐데 23년 시험쳤던 행작에서 제가 프라임에서 작은 책 하나로 또 또 특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특강으로 가볍게 하나 탁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렸는데 이 교제에서 거의 다 적중했죠. 거의 40문제 중에서 38문제가 이 페이지 번호를 제가 옆에다 따드렸는데 적중했습니다. 이게 행작이죠. 알겠죠? 그래서 잡다한 거 헛다리를 짚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행작이고 이 행작은 체계의 가장 아름다운 논리적인 과목입니다. 그 논리를 이제 혼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고 말겠다라는 개념보다는 강의를 터드려 접근하면서 이해를 볼을 넓혀놓으시고 마지막에 핵심적 정리로 딱 끝내면 바로 이런 적중. 40문제 중에 39문제 맞추고 떨어질 시험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있는 상황 현실에서 근무도 하셔야 되고 또 학습할 시간도 줄어들고 그 속에서 과목의 접근의 범위는 또 넓고 또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고 이런 모든 재반사항을 고려해서 거의 퍼펙트한 행작 커리큘럼을 구성해뒀습니다. 이런 것들은 팩트 그 자체죠.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년에도 당연히 행작은 제가 모의고사 낼 때도 이름 방향에서 접근하고 나올 것이니까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대로 그대로 강의에서 찍어드린 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약 강의만 보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 체계를 잡아야만 하기라서 그렇습니다. 체계를 잡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내어서 이제 목표를 위해서 돌진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어떻게 찾아질 거냐면 2024년 여러분의 합격 경쟁 승진에 합격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커리는 많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체적인 물론 더더욱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업에도 충실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강의는 첫 번째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작을 작년에 한번 들어봤는데 어쩌는데 저쩌는데 이런 다양한 사회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기본 이론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강추입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기본 이론 체계를 잡고 나서 여기서 이해와 체계를 갖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접근이 쉬운 설명 속에서 명쾌하고 확실한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기출 문제로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의 과정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문제에서 1번은 1번이 답이고 2번은 2번이 답이고 3번은 3번이 답이고 이런 건 문제풀이가 아니죠. 그건 진짜 국어로서 혼자 읽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들어왔었고 이 문제의 답은 어떠한 논리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었고 이 지문이 앞으로 확장되면 어떨 것인지 즉 만행작의 실전 개념에서 확장적 개설을 하면서 이 문제풀이 과정은 이론에 대한 재정리 과정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론을 익히고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재정리와 객관식용 실전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심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정리입니다. 총정리에서 이제 압축적으로 정렬하면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죠.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기본이론 기출문제풀이 총정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찍어라 라고 한다면 기본이론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찍어보라 라고 한다면 총정리입니다. 세 번째가 기출문제풀입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선후배분들께서 기출 틀린 거 외워서 암기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아니요. 정말 옛날 이야기이십니다. 행작의 출제풀과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행작이 적중하는 겁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과 기출문제풀이와 총정리의 세 단계 구조로 가져갈 거라는 점을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기본이론은 기본서로 이 기본서 샘플로 가져왔는데 M1. M1의 파란색의 M1. 이 교재로서 정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작을 약간 접근하셨든 처음 보셨든 행작의 두려움 없이 그냥 한두 번만 한두 번 강의만 살짝 들어보셔도 아 이런 거였어? 별거 아니었네? 쉽네. 바로 이게 실력이고 전공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행작에 바로 이 기본이론서로서 이론 완강까지 달려주시고 저는 또 열심히 업로드 할 테니까 완강까지 이 교재로 달려가시고 1,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풀이에는 이번 2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까지 반영하여 기본적인 행작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확인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기출빅데이터 만행작 기출빅데이터 바로 제가 지은 이름 명칭인데 기출빅데이터 기출문제집에서 쉬운 레벨의 문제 기필코와 약간 어려운 문제 실력업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이 사이에 이제 최신 문제와 신경향 문제들이 자료 파일 형태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행작은 머물러 있는 과목이 아니라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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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본이론 때도 제도가 바뀐가라든가 변경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언제든지 특강과 파일 형태로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게 될 거고 그 기본이론의 90%는 바뀌지 않습니다. 간혹 이 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집을 원래 24년 버전으로 왜 개정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 기본서에서는 이번 23년 기준으로 한다면 39문제가 다 적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교재를 왜 바꿉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추가될 수 있는 예측적 요소들은 작은 파일 형태로 해서 여러분의 자료로 나눠드릴 텐데 그 자료만 살짝 첨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충분한 훈련 문제도 강의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강의로 접근해야 되는지 샘플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정리 단계에 들어오는 거죠. 총정리에서는 앞에 보여드렸던 또또북 또또북 또보고 또보고 또보자 핸드북으로 딱 기본서의 절반 크기로 만들어드렸는데 이 또또북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도 바로 특강에서 적중했듯이 총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또또입니다. 또또. 또또. 그리고 모의고사. 그렇죠. 이제 이까지 하시고 나서 실전용 훈련으로 이제 모의고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용 모의고사로서 실제 경쟁 승진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내고 그 문제들의 유형도 최신의 경향을 따라가는 단순 기출 변형 그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신 문제에 맞춰서 경향을 고려하는 논문의 끝까지 고려하는 경향 속에서 접근을 하게 가면 충분히 달성해 갈 수 있습니다. 또 현장 모의고사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도 할 겁니다. 네. 이런 모의고사를 토대로 할 것이고 그 외에 만약에 행작의 이 방향성 속에서 경쟁에서 더더 보강할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학원도 달성하지 못하는 특화된 부분들을 더 영역을 필요하다라고 흐름과 추적 속에서 판단되면 언제든지 경쟁 승진용 별도 특강이 또 개설될 겁니다. 물론 미리 공고하고 또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여러분이 현직에서 근무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라든 공고한 사항들은 다음 카페에 있는 승진스쿨에서 또 우리 성교 교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진스쿨에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에 묻는 것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답변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론의 방향은 결론의 커리큘럼은 기본 이론을 기본소로 착실히 한번 강의를 많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완강하시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문제적인 확장 정리와 훈련을 할 것이고 최종적인 핵심 요약에서 끝장을 낼 겁니다. 이러한 다듬어진 무기야말로 경쟁 승진에서 보다 여러분이 우위를 점하고 실패 없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행작 때문에 합격하는 경우가 2024년에 여러분의 케이스가 되실 겁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또 다음 커리 그리고 Q&A에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또 이런 만행작의 준비와 더불어서 이제 다가올 24년의 행작은 OTA도 말씀드렸지만 행작 때문에 합격하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의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현실에서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시간적 어려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외에도 또 나머지 행작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고민이 되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상담을 하고 커리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발한 준비는 됐습니다. 강의도 있고 상담도 하고 커리도 있고 어제 여러분의 의지와 더불어서 진짜 1년을 힘차게 달리셔서 2024년은 만행작 때문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